촬영에 서서히는 촬영을 했다 촬영을 했다 촬영에 Passoe가 촬영을 했다 촬영에 서서히는 촬영에 Band 불을 하고 제일 기대되는 멤버라면 누가 좀 생각이 나실까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네 저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기대가 돼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춤추는 곳은 춤을 춰본 적도 없고 노래방도 진짜 안 간지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태양입니다! 도와줘! 런니스 뮤직뱅크 입성 공민지 씨한테 춤을 겪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게 춤 잘 춘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런니스 무대는 네모다 오늘 런니스 무대는 역사다 왜냐면 첫방이자 막방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역사에 나올 바닥 그런 자료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늘 첫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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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봐. 나 한재용이 이 대박! 민지아, 네가 싶었니? 사진이요? 아예 이런 게 있다. 포토 좋은 거고. 옷이 너무...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언니, 지드리고 같이 한번 추자.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포토 좋은데? 여자 DBN 탑이라고 좀 써주세요. 네, 우린 해야 해야죠. 그지, 방방지. 옷이나 갈아입고 와. 그냥 흔들어 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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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없어. 오! 난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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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큰일다, 이거. 이게 뭐야? 내 선물? 네, 다. 다 선물? 오! 중요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 너무 철학이 있는 것 같아. 나... 화려하게 입고 올걸. . 야! 야, owned 100번! 고맙습니다! 아, 소미 오니까, 난 난리 났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니야! 소님이! 고맙습니다! 소희야! 안 돼! 아, 지금 레드카페보다 더 떨려, 난 어떡해 가요? 어, 나 어떡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원 누나 안녕하세요 예원 누나 여기서 아이돌 들어오는 아침 부분만 아, 아, 딱 해볼까 음... 뭐 하죠? 어, 뭐 하죠? 보통 뭐예요? 슈슈슈, 슈슈 우리 다음에 러블리즈 하세요 아, 우리가 17, 18이네, 17, 18 어, 이거 봤니? 이건 채영이 언니 뭐야? 캡척 언니 중국 페이클럽 중국 페이클럽이어서 중국 페이클럽 많지 우리랑 있을 때는 그냥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저걸 보니까 약간 한채영이었지 이런 느낌인데 남편이 보여주고 할 수도 있어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난 안 믿는다, 솔직히 어, 뭐야?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어, 언니! 안녕, 여기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귀여워 진짜 고맙다 이분 우리 진짜 진짜 아이돌 같아 이런 것도 봤고 안녕하세요 우리 선물 온 거예요 뭐 왔어요 아니 선물을 계속 봤네 뭐야 뭐야 너무 귀엽다 나 갈치 파우치 처음 받아봐 나 성길 파우치 처음 받아봐 귀여워 제주도에 있는지 아 진짜 제주도에 있어 할로구 우리 있네요 뺏려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곱 명 중에 한 분한테 온 선물 썸이 민지 썸이 아니 민지 혹시 나의 선물이? 썸이? 중국의? 이건 간이 형씨 한테 보겠습니다 사진도 못됐어 왜요? 전 태용이 있는 뭐지? 와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단 거 단 거 에어낙이 좋아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 아 이거 아니 알고 있는 거 알았지 네 알아요 이거 여기가 궁대로 할 수록 없는 거잖아 택이야? 네 4, 5, 6, 7개다!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37년 인생 처음으로 팬랩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슬램덩크 시즌 2를 보면서 강예원 씨의 진심이 느껴진 예능이라 큰 감동을 받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는 모습과 또한 주변의 기대감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와중에도 누가 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주 짜릿하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살짝 걸렸습니다 너무 재밌다 하단이 좋다 우리 진짜 걸그룹이야 이제 우리 드라이비어수를 해야 되네 리허설을 가야 되겠죠? 아... 살려 아휴 또 왜 이렇게 또 심장이 두근대냐 아니 어제 증상이 시작이 된 거야 내가 그래갖고 12시에 넘어서 막걸리를 한 잔 했어 전혀 없죠? 오늘 출원진력인 중에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언니가 울릴까요? 우리 드라이비어수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긴장되면 언니 한 잔 더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아휴 진짜 생각하는 게 진짜 뮤직빙크를 다시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뮤직빙크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뮤직빙크 혹시 리허설 때도 저희도 그냥 가나요? 리허설 똑같지 않아요? 아하! 아 뭐야? 너무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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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자! 야, 설레가 떨린다! 사람들 안에서 보여주세요, 맥! 다 모를 줄 몰랐어! 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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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주 오셨어요! 1주! 1주! 우리! 우리 올라가요! 네네! 야, 언니스! 빨리 올라와! 안녕하세요! 슛슛슛슛! 어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경아, 예원이랑 막 안겹치면 돼! 솜이가 조금만 아픈 거 같아! 고개 드는 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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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드는 거! 예원 주세요! 안정차! 예원 동아! 유아 최하! 제발 바다에 보라 슛슛슛 유아 최하! 피규어 드라이 때는 수집이 막 다른 가수들이 보고 있으니까 가수도 잘해가지고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기대가 좀 걱정도 많이 했죠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되게 예민했었어요 운전 가고 그런 것들 혹시나 놓칠까 실수할까 너무 많이 발전을 했죠 멤버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잘 가르쳤더니 보다는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진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셨었으니까 이러면서 계속 밤새 연습을 했는데 한 만큼이 있으니까요 노력 한 만큼이 감으로서 탁 하면서 다다다다 다 다 마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떠났던 것 같아요 그냥 든든했습니다 제가 든든했더라고요 거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